서하나 마이씨 저는 그리스도니라는 말을 하는데 몇 명이나 예시도 있겠습니까? 그건 똑같은거지 오셨 몇 명이나 예시도 필요하게 그러면은 메이저 안쓰지 잡품도 안쓰고 일단 나가서 미치지도 않고 광암으로 가서 앉아서 안하니까 전화는 대안할거고 우리 제명이 그때는 제명이형 불러다가 광암으로 세워놨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야 제명이는 광암으로 안가잖아 무당보다 못해 우리 제명이형은 거기 안가? 광암으로 가 안가? 광암으로 집사님이잖아 제명이 집사님은 가? 모르지 나도 광암으로 가려진다고 네 교회에서 막 댓글 올리고 그랬다며 유명한 교회 다닌다며 큰교회 어디 저 성남에 그래 나 상관없어 야 나 절밥 나 절라기만 잘 먹어 절밥 겁네 맛있어 난 그 절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밥 주셔서 고맙다고 야 그거 야 술 먹는게 나쁜거냐 절밥 먹는게 나쁜거냐 둘 다 나쁘 둘 다 나쁘 왜? 뭐 부정하는 음식이요? 뭐 절밥 먹으면 막 뭐 절밥 먹으면 막 크리처니 절밥 먹으면 막 어? 막 지옥 가는거야? 어? 야 무당이 준 뭐 사과 이런거 먹고 그런거 먹으면 안되네? 나 음식인데? 그냥? 무당도 잘 보면 응 지 마음대로 안 먹어 그래? 아니 음식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음식 가려 막 어 막 남자랑도 이렇게 아까 혼자 계신 무당들 많잖아 딱 보면 응 진짜 영웅하다는 이제 정확히 그 그 그 있는 사람들은 응 가려 당연히 걔네들은 그냥 무당들은 보면 응 귀신이잖아 귀신짓하는 짓인데 귀신짓하는 짓인데 귀신짓하는 짓 추락하고 더럽고 무명한 일을 하게 만드는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어 야 진짜 그 영의 세계가 있잖아 영이가 그래서 영익이야? 아니지 난 그 영 자가 아니에요 그 영 자 꽃뿌리형 저기 영화영이야? 그 영 자가 아니구나 형 성우씨는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다 성운종이가 예전엔 고신질한테 성경이 있다고 말하는데 제가 성명에 나와있다고 그러고 유심 나오지 야 근데 한글로 쓰여진건 아니잖아 원래 성경이 한글로 쓰여진건 아니잖아 나란말사미하고 똑같은거 아뇨? 아니 안 쓰이든간에 거기서 권역을 한거 아뇨? 아니 그러니까 나란말사미하고 똑같은거잖아 시험은 가속단 조작당이 오랫을때 뭐뭐뭐 했습니다 ㄴ...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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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 나란말사미하고 똑같은거 아뇨? 홍민정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홍민정 분명히 국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그 세계를 있다고 있는데 왜 부정하겠어 내가 홍포거든 아하 내가 볼 수 있으면 그 세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지 그 세계를 나는 못 보잖아 그 세계를 존재하거든 그 세계를 존재하거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약 300m 앞서하는 RC 입구에서 천호대로 만면 우회전입니다 가보지 못했으니 부정하니 그러면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예수님 봤어? 예수님 나 많이 봤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런 데가 많아 겁내 많이 걸려있어 그림도 있고 영화도 있고 겁내 봤어 진짜로 봤냐고 그게 진짠지 원래 흑인이라며 예수님 흑인이라며 아니 중동사람들 시큼하잖아 백인이 아니잖아 왜 백인으로 그리마 흑인이지 흑인이라며 시큼하다고 너 더듬어서 흑인이겠네 어? 어떤거 같아 원래 그쪽 레위기나 그쪽 다 파면 그쪽 형질이 그거라며 유전자 분석하면 그쪽 집안 사람 아니야? 거기 유다 집안? 어떻게 믿어? 아니 아니 그쪽 그쪽 집안이잖아 그쪽 집안이면 저는 뭐 이상하게 색깔이 이상하면 흰색으로 나와? 그건 아니잖아 신호위만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다라마단까지 계속 직진이다 아 그래 그래 흑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어떠냐? 그거봐 백인이든 응? 그래 나는 흑인이어도 상관없어 막 곱쓰은 머리에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고 없는데 응 나는 영익이가 키가 졸라 작아도 나는 영익이를 좋아해 아휴 사모님 좋아해 응 사모님에 대한 사랑이 싫어 그랬네 사모님 나 알잖아 내가 그래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좋죠